이번 시간에는 넷빈스의 디버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넷빈스는 Sun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지금 Sun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오라클을 인수하면서 넷빈스라고 하는 도구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관리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넷빈스는 IDE라고 하는 형태로 분류되는 에디터인데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넷빈스는 Java 뿐만 아니라 C나 C++ 또는 PHP와 같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특히나 PHP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기 때문에 넷빈스에 포함되어 있는 디버거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높은 수준의 디버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리눅스, 매킨토시 또는 윈도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넷빈스를 다운로드 받는 주소는 여기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넷빈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Java를 개발한다면 첫 번째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PHP 디버깅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PHP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쪽에서는 조금 보실 것이 있지만 나머지 운영체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인스톨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저는 넷빈스를 저의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걸 실행을 시킬게요. 그리고 저의 이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에다가 저는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해놓은 상태고 phpbv라고 하는 이 php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rockalhost slash phpb3라고 접속을 하게 되면 제가 설치한 phpb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넷빈스에 있는 디버거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 호스트 밑에 있는 phpb3라고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을 해볼 겁니다. 우선 넷빈스를 제가 실행을 시키겠는데요. 미리 제가 실행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소스 폴더는 브라우즈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바 밑에, 따따따밑에 phpb3라는 디렉토리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run-configuration은 여러분이 디버깅을 시작하거나 또는 이 작성한 코드를 run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건데요. 로컬 웹사이트의 프로젝트 URL은 저 같은 경우는 로컬 호스트 밑에 설치했기 때문에 로컬 웹사이트 슬래시 phpb3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넥스트를 누르고 예, php 프레임워크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phpb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름을 좀 바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 예, 디버그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버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보세요. 자, 브라우저가 뜨면서 이 phpbb3 슬래시 인덱스.php 라고 실행이 됩니다. 저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기본 파일이 인덱스.php라고 간주하고 이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 따라서 이 디버깅 하려고 하는 대상은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당하지가 않고요. 자, 디버깅을 시작할 때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대표 파일에 대한 디버깅이 시작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인덱스.php죠. 아니면 디버그 밑에 보시면 디버그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Ctrl-Shift-F5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었던 에디팅하고 있었던 파일에 대해서 디버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디버그를 끌 때는 finish debug debug session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요. 자, 제가 인덱스.php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디버깅 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디버거에서 디버그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phpb3로 접근을 하고요. 인덱스.php이라는 파일을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주죠. 그리고 뒤에다가 물음표 디버그 언더바 session 언더바 start라고 하는 값으로 netbeens xdbug라고 하는 값을 전달합니다. 자, 이것은 이 xdbug에 약속되어 있는 일종의 값인데요. 저 값을 전달하게 되면 xdbug가 저 값을 보고 저 값에 따라서 디버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xdbug는 내부적으로 900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디버거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netbeens는 이 디버깅을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면 웨이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웨이팅을 그래서 웨이팅을 하고 있다가 이 xdbug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디버깅이 시작되면서 요런 모양의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요기 요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요 부분이 현재 xdbug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라인이 요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현재 define ini phpb는 tru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기 위에 보시면 step over가 있고 step into step out 그리고 run 커서가 있는데 이중에서 step over는 한 줄 한 줄 명령을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step over를 하면 요기 있는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자, 한 칸 움직였죠? 또 한 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요기 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되는 거고 예, 그것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barrier booth, call stack, break poi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barrier booth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디버깅하고 있는 이 디버거에 의해서 실행된 라인이 속해 있는 스콥에서의 변수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슈퍼 글로벌스는 전역 변수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클릭하면 이 전역 변수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phpbb root to pass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요 php root to pass 라고 하는 것은 요 위쪽에서 이 디버거가 phpbb root to pass 라고 하는 값을 세팅했기 때문에 요 값이 그 스트링의 타입으로 점 슬래시라는 값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스텝 오버를 실행을 시키면 한 칸 더 실행이 될 거고 그럼 php ex 라고 하는 요 변수가 세팅이 될 건데 요 밑에 barrier booth 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php ex 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값으로는 php라는 값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include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include라는 것은 php 내부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php 파일을 가져와서 그 php 파일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 include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include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텝 인투라고 하는 것 보이시죠? 스텝 인투를 누르시면 include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스텝 오버를 누르시면 include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행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스텝 인투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파일이 열리면서 functions.display.php 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콜스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콜스택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어떤 파일에 있는지 또 그 파일은 어떤 파일을 경유해서 거기에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php 안에서 우리는 include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덱스.php에 includes.function.display.php 라는 파일을 지금 디버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더블클릭하면 예, 그 부모 디렉토리 부모 파일로 이동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보여주고요. 다시 더블클릭하면 그 전에 있었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콜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이 로직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콜스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디버깅은 현재 요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너무 많이 내려가시네요. 여기 2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모난 박스가 생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컨티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티뉴을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 실행되고 있는 로직이 한 번에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그 뒤에 없다면 중단점 없이 끝까지 실행이 돼서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 컨티뉴을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생략되고 바로 펑션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는 펑션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컨티뉴이라고 하는 것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할 때는 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신이 디버깅하고자 하는 것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콜스택을 보면 functions-display.php의 22번째 라인을 지금 디버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그 부모 로직인 index.php로 바로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step-o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tep-out은 마치 디렉토리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step-out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 부모 로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 로직이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머지 로직을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있는 이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끝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컨티뉴을 눌러서 컨티뉴을 눌렀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다면 디버깅이 끝날 것이고 또 라는 방법은 finish debugger 세션을 클릭하시면 아예 디버그가 끝나게 됩니다. 한번 끝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디버깅이 끝나게 되고요. x-debugger 넷빈스에서도 디버깅 모드가 해제가 되면서 그 전에 파일을 편집하는 화면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